제가 처음으로 샀던 앨범이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앨범 어? 케이팝이 아니네요 네 밀레니엄 앨범이라고 오 알죠 알죠 그치 바이바이바이? 아니 그건 엔시크죠 아잇... 웃시네 손가락을 왜 그래? Tell me why I never wanna use it I want it that way No I can see 아 진짜 연습했네 다음까지 이걸 들으면서 되게 음악에 대한